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! 내가 시켜놨어. 잠깐만! 새로 산 건데. 따라와. 어! 잠깐만! 자! 입구와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릴까요? 이 가르마 꼭 없애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은재야 왔어? 은재. 한색보다 너무 좋고 하더라고요.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이 완전히 반대의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. 상담자가 집단원이나 혹은 내담자에 대해서 촉진적인 조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차이점은 여러분이다. 이 이름에서 알다시피 개인 상담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. 편곡점. 그리고 집단 상담은.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이의 점. 곡선이의 점. 그렇다. 곡선이다. 곡선이의 한 점은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.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. 다채로운 즐거움. JTBC